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위하는 아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렉트로닉 팝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고요. 작년 10월에 별 불밤 이런 것들이라는 EP 앨범을 발매를 했었습니다. 저는 위아드나잇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김호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드나잇에서 베이스와 신디사이저를 맡고 있는 황성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드나잇에서 신디사이저를 맡고 있는 황필립이라고 합니다. 기타와 퍼프션을 맡고 있는 정원중이라고 합니다. 위아드나잇에서 보컬 황병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타이틀곡 열기구는 남녀간의 사랑을 열기구를 타고 비행하는 걸 비유를 해서 맡긴 곡인데요. 아무래도 일렉트로닉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미디엄 템프이기도 하고 소리들이 예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신디사이저로 이런 소리들을 낼 수 있구나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달콤하게 쓸려고 노력을 맡겼습니다. 많이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스쿨 밴드로 시작을 해서 19살 때 홍대 드럭이랑 클럽에서 인디 밴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음색깡패라고 불리는 병선이의 보컬 그런 여성분들이 아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중점의 보컬 라인과 또 그렇게 무겁지 않은 그렇지만 또 가볍지도 않은 저희 음악 사운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저희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음악 외적인 것은 영상 편집이나 영상을 직접 찍어서 티라미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병선이와 제가 같이 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다른 이런 티저나 공연 때 티저들 영상들이 저희끼리 다 스토리를 짜서 촬영을 하고 그런 작품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요즘 우효 앨범 저희 많이 듣고 있어요. 우효 그 우효 부분이 목소리로 보이스가 저희 보컬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같이 뚜렷곡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락 꼭 한번 주세요. 진짜 음악적이 나는데 설연 씨요. 아 그냥 설명 필요 없겠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위아더 나잇 하면은 일렉트로닉하는 음악 일렉트로닉을 하는 밴드다 라고 봐주시지 않고 위아더 나잇 음악을 하는 밴드다 라고 생각해주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 가끔씩 외로워질 때마다 꺼내드릴 수 있는 그런 믿고 듣는 팀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듣는 네 네 저희 인터뷰 재밌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하지만 2016년에도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밴드 위아더 나잇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밴드 위아더 나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